중국 지도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올리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최근 열린 20기 3중선의 결정문을 통해 은퇴 연령을 올리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은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해 각각 55세와 5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9년 중국 사회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국가연금기금은 2035년에 고갈될 걸로 전망됐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